자 이 아마추어 주니어 아마추어 최강자인데 신현석 얼마나 잘 둘까 궁금하잖아요 예 한번 오전에 조한승구단 하고 뒀어요 조한승구단 우리나라 랭킹 지금 44위 항공랭킹 44위 뭐 조한승구단 다 아시죠 자 신현석 선수가 100을 잡았구요 자 이 바둑은 각자 10분의 20초가 늘어나는 피셔 방식입니다 피셔 방식 바로 가보도록 하죠 신현석 아마추어가 흙을 잡아 아 백을 잡았습니다 백을 잡았고 조한승구단이 흙을 잡았구요 자 이 바둑 초반의 진행은 무난해요 보니까 신현석 아마추어 이 선수도 바둑이 되게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막 이렇게 파격적으로 두는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조한승구단이랑 어떻게 좀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 밀어가니까 예전 같으면 다 받았죠 이거 받았는데 여기 나와서 끊기고 이거 당하고 예전에 이런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흙이 딱 벌리면 여기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두접머리 맞는거 두렵지 않죠 그냥 가죠 예 요런거 특히 이제 신현석의 선수가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로 굉장히 어 바둑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원래 연구생 때는 뭐 아직 연구생 1조 출신 이런 최강자 그룹은 아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신현석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중계하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두어졌던 조한승 대 신현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제가 이 바둑을 이제 잠깐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예 초반 바둑을 보여주더라구요 조한승구단도 그렇고 신현석 이 아마추어 선수도 바둑이 정말 좋아요 예 이런 수 지금 조한승구단이 둔 수도 블루스팟 짜리고 여기도 블루스팟 짜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 대해서 워낙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조한승구단은 사실 공부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한 프로기사인데 프로기사 중에서 공부 안 하는 걸로는 랭킹 1위거든요 예 그런데도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조한승구단은 또 지금 그 바둑 도장 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늘 365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예 무난하게 솔직히 이제 신현석 아마추어가 잘 둔다는 건 알았지만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상대가 조한승인데 예 조한승인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제 오전대국의 바둑 보시죠 결과는 좀 알려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일단 요 초반은 요렇게 무난하고 요기가 좀 재밌습니다 먼저 요렇게 붙여가서 흙이 치받을 때 있는 수순이 요기 좋습니다 수순이 요거 넘어가게 되면 나와서 끊어서 예 여기든 여기든 끊게 되면 예 이 두 점이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이쪽을 받으면 쓱 넘어가겠다 자 이게 왜 좋은 수순이냐면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해놓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흙이 치받질 않죠? 예 당연히 젖혀서 이렇게 한 점을 잡아버릴 겁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 백전체가 사활이 걸립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먼저 붙여서 치받는 교환을 해놓고 예 치받는 교환을 해놓고 딱 있는 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자 이제 피련의 바커치기가 만들어졌고요 바둑은 놀랍게도 완전 5대5에요 예 완전 5대5 진짜 팽팽합니다 자 여기서 이때부터가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들어가서 응수를 물어봐요 귀 쪽에 맛을 술을 내겠다는 얘기죠 막으니까 밀었고 여기서 이걸 두면은 젖히고 호구쳐서 바로 패를 할 겁니다 이 패는 팻감을 흙이 백에 어딘가서 흙이 쓰고 패를 따내면 흙이 패를 이겼을 때 워낙 백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건 백도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패가 되면 흙이 괜찮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딜 두냐 이 는 수가 좋은 수에요 이거 그냥 막았다가는 입구 짜가서 죽죠 여러분 다 아는 사활이죠 기본 사활 그냥 죽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받자니 여기를 치받아서 가서 마가만 주면 젖혀서 살죠 살지만 이렇게 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못 삽니다 찔러도 막아서 여기 두면 젖혀서 죽고 그렇다고 여기를 젖히고 늘어도 한 칸 뛰면 갈 곳이 없어요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조한승구단도 멋진 수를 보여주죠 이 장면에서 여기 붙인 수가 일단 좋은 수입니다 먼저 붙여서 딱 교환을 해두고 이거 일로 젖혔다가는 여기 두고 이거 둔 다음에 딱 젖히면 크게 수가 나죠 이건 백이 망했죠 그러니까 여기 둘 수밖에 없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거 붙인 수가 좋은 수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늘어서 여기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하면 막아서 삽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모양은 똑같아요 치받고 막았습니다 자 이제 요기가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 사활을 일단 먼저 공부해 볼게요 이걸 막으면 요 일선에 젖히고 바깥쪽 한 번 더 젖히고 치중 가서 이건 죽는다는 겁니다 요건 기본 사활이에요 여러분 자세한 건 이현욱의 바둑 레슨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젖히는 순간 죽어요 이 사활은 자 그래서 그냥 막으면 안 되고 여기를 두는 게 일단 좋은 수입니다 넘어가는 순간 요거 끊어서 요 교환만 되는 순간 막아서 살죠 왜냐하면 찌를 때 막을 수가 있으니까 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삽니다 이건 백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백도 이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조한승구단이 이 넘어간 수가 통안의 수입니다 통안의 승 통안의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이수가 실수였어요 이걸 어딜 뒀어야 되냐면 여기 그냥 늘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눌러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막아서 거의 살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길 둬도 막아버립니다 끊어도 여길 때려서 이렇게 단수 쳐도 이걸 때리면 이게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귀는 죽더라도 중앙이 깔끔하게 막히면 백이 또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흙이 성공이에요 백집을 이미 선수로 다 깨고 흙이 중앙이 두터워지고 중앙 쪽에 돌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여기도 중요하지만 선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귀를 살려야겠다고 조한승구단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 이 판단이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둘 때 백이 늘면 귀는 죽었어요 막아도 밀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이 선수로 다 막을 수 있으면 뭐 모자나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이단 젖혀서 중앙 쪽을 두었으면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AI로 검토를 해보고 안 사실이지만 실전 심리상 선택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그냥 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흙이 얼핏 봤을 때 뭐 이렇게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이게 이득이라니 이게 정수라니 참 어려운 점이죠 조한승구단도 이게 속기에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넘어가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 이 먹여친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예 이 수가 아주 정확한 수순이에요 이걸 그냥 막으면 여길 둬서 그 다음에 먹여치면 흙이 안 때려줍니다 안 때려주질 않아요 여기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먼저 먹여치는 게 좋은 수고 그리고 나서 막으니까 자 이 사월이 어떤 형태냐 이거 나중에 붙이면 패입니다 못 살아요 이렇게 둬서 여기 두면 이 패예요 패 이 흐면에 이어서 오웅두하루 죽잖아요 그러니까 단패예요 단패 사실은 그냥 패를 해도 되는데 신현석 선수가 여길 쓱 한번 응수타진 합니다 예 먼저 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아마추어라기보다는 그냥 아마추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세미 프로인데 흔히 말해서 뭐 그냥 프로의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련하기까지 합니다 예 먼저 패를 걸어갈 만도 한데 딱 이렇게 둬서 패감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조한승구단도 계속 받아주기는 애매하거든요 패감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길 딱 살았는데 얼핏 포기엔 귀가 그냥 살았으니까 백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이 딱 이렇게 두 번만 연타해도 바둑은 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현석 선수가 형세를 정말 잘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선수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속기에서 이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패를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유리하니까 안전하게 두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 붙여놓고 한 칸 떼어서 백이 이제 차이가 근데 큰 건 아니에요 그냥 덤이 좀 내기가 어려운 약간 그런 정도 차이 예 그 정도 차이입니다 하나 이제 선수 교환해 놓고 여기에 젖히는 거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조한승구단도 한 칸 떼어서 조한승구단 스타일이 원래 좀 이래요 예 좀 약간은 느려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따라가는 스타일이죠 워낙 후반전을 잘 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현석 선수의 후반 마무리 솜씨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바둑은 약간 백이 좋습니다 이거 안 치면은 이거는 이제 손을 뺐다가는 이런 데 두고서 끊어먹으면 사활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백흑도 귀를 갈 수 했고 자 이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굉장히 큰 곳을 뒀죠 자 약간 이제 조한승구단도 바둑이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고 깊숙이 뛰어들었어요 하나 붙여놓고 여길 묘 한 대를 붙여갑니다 이게 젖힘은 늘어서 연결은 되긴 되는데 뭔가 당하잖아요 뚫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쪽을 젖혀서 조한승구단도 반발을 했는데 백이 두 점을 버리면서 요 한 점을 잡아버리니까 뭐 흑이 별로 득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바둑이 이제 불리하다고 보고 조한승구단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어디냐 여기 여기 예 그러니까 한 칸 뛰는 정도로는 이거 좀 바둑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조한승구단도 승부수를 던져요 자 이러니까 이제 신현석 아마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도 예 끊어가겠다 바로 끊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승부가 걸리는 그 어려운 그 이 어떻게 보면 한 방 싸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그냥 안 늘고 그냥 늘면은 이 자리가 여기 붙이면 순간 대책이 없어요 젖히면 끊어놓고 막아서 이 다섯 점이 죽습니다 예 이어도 이어도 여기 젖혀서 죽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끊어놓고 젖힌 수가 정확한 판단이고요 흑이 일로 나가면 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집이 되면 지니까 조한승구단이 여기서 이걸 젖히는데 이 수가 이바둑의 사실상 패착입니다 네 이 수가 패착이에요 젖히고 이었다가 여길 딱 느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이 흙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곳인데 사실 20초에 이거 본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이죠 여기서 조한승구단이 어딜 뒀어야 되느냐 그냥 나갔어야 돼요 그냥 백이 밀지는 못해요 느는 순간 여기 연결하는 거랑 여기 치는 거랑 막보기라서 이건 안 되고 이거 연결되잖아요 그쵸?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도 이제 그냥 둬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 이 밀어서 이 교환이 악수라는 거예요 이걸로 어디를 두는 게 좋은 수냐면 여기를 붙이는 게 좋은 수라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어려워 이 수는 왜냐면 나가면 이렇게 젖혀서 양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길 둬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끼우면 이게 그냥 수가 납니다 이렇게 두고 이어서 여기랑 여기 한 칸 뛰는 게 맛보기로 그냥 수가 나요 예 단수 쳐서 자 그래서 여기를 그 붙이는 순간 일로 둬야 되는데 그럼 이걸 딱 단수 치면 이게 또 선수예요 예 때리고 여기 젖히면 수가 나기 때문에 이거 또 안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2등과 1로 둬야 되는데 이러면 끼워서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갔으면 바둑은 미세합니다 살아갔으면 조한승구단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 3으로 붙이는 수가 근데 실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교환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바둑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젖힌 수가 패착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하고 늘어서 조한승구단은 여기를 끼워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본 건데 끊으면 이어서 이거는 100이 안 됩니다 여기 연결하는 거랑 여기 한 칸 떼는 게 맛보기라 안 돼요 여긴 늘 언제나 이 모양이라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좋은 수예요 이걸 잇는 거는 이제는 그냥 이렇게 틀어막아서 이게 뭐 안 되잖아요 몇 발짝 못 나가니까 여기는 안 둬도 되는구나 그냥 여기 연결하면 되죠 끊을 때 나가서 축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한 칸 띄고 여기를 단수 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단수를 쳤지만 따내고 여기를 찝어서 교환을 해두고 이걸 가만히 늘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신현석 선수가 그냥 이었다 그러면 여기 둬서 그냥 흙이 이깁니다 봐도 끝이에요 이거 호리병 모양이라고 아시죠? 이걸 죽어요 100이 못 빠져나갑니다 100이 3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흙은 지금 수가 많잖아요 안 되죠 이거 자체로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 뒀을 때 그냥 두면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이거 이으면 단수 단수 쳤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현석 선수의 이건 뭐 묘수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좋은 수죠 이미 진작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먼저 가만히 이은수가 이바득의 결정타이자 승차기입니다 자 여기 두 점 끊기니까 안 받을 수 없죠 여기 받을 실전에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연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쪽을 딱 안경을 하고 여기는 끊어가도 이렇게 치받아서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여기를 끊었는데 이어서 잘 보시면 이 모양은 100은 5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흙은 현재 4수죠 흙이 안 돼요 수가 늘려야 돼 수가 안 늘어요 흙이 먼저 두는데 수가 안 늡니다 바둑은 여기서 끝났어요 실전에 보시면 여기를 치받아놓고 산 다음에 이걸 띄었지만 이 끼운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야 여기 멋져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면 이어서 이건 100이 집니다 보시면 이게 단수가 돼 있다고 보면 있는 수가 흙은 6수예요 끝이에요 끝 거꾸로 100이 던져야 돼요 자 그런데 끼운 수가 또 기막힌 묘수고요 자 한 칸을 띄었는데 한 번 더 끼움 끼움 연달아 끼우는 수가 이바두의 결정타입니다 단수 쳤는데 이거 잊고 여기를 딱 끊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나가도 나가고 수가 안 되죠 여기도도 메꾸고 여기도도 메꿔서 한 수 부족입니다 한 수 부족이 아니구나 이건 더 차이 나는구나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결론적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수가 좋은 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은수가 여기서 이 이은수가 이바두의 결정타 그리고 만약 흙이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호리병망으로 잡으러 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걸 젖히는 순간 이 흙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다 틀어막으면 이렇게도 끊을 때 이어서 되죠 이어서 따낼 때 메꿔서 그래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는 건데 여기서 요거 딱 이어놓고 여기 연결하고 여기 둘 때 끼우고 끼우고 하 마지막에 진짜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지금 본 게 아니라요 이거 잡으러 갈 때 이거 늘어서 잡으러 갈 때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갈 때 이걸 다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속기잖아요 이게 속기 이게 10분의 20초 한 수의 20초가 늘어나는 완전 초속기 바둑인데 야 이런데도 이 정도 경기력이 나온다고 신현석 선수가 프로 현재 한국 프로랭킹 44위에 올라있는 조안승구단을 이겼어요 대단한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요 바둑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 시 시 시 70 Friends hago こんにちは ency